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사업 설명을 극장운영부의 홍승욱 부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무대에 올라온 극장운영부장 홍승욱입니다 예술위원회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창작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는 다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별도로 예산의 쿼터를 두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들만 따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은 시각, 그림책,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그리고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낭독공연 등등 그리고 시각을 베이스로 한 전시까지 다양한 복합장르까지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명확하게 어린이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확률자라고 하고 있는 작품 발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작 산실의 올해 신작과는 달리 새로운 신작과 그리고 과거의 작품이 발표되어졌던 작품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나은 작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작품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으로 또는 독자로 예술 창작물을 제작하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제작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작의 과정사업들은 저희 아까 창작의 과정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분야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전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숍까지 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들을 밟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사업은 발표를 위한 단체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주십시오 해당 사업은 공연, 전시, 발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소폭 증액된 예산인데요 9억 8천만 원으로 올해 배정이 되었고요 그림책 발간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 그리고 전시의 경우는 3천에서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공연의 경우는 3천에서 7천만 원 이내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의 10% 이상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약간 구조라고 좀 보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작품 제작과 발표 지원 그리고 기존 완성 작품에 대한 좀 더 보완한 발표 지원 그리고 이미 충분히 발표되어져서 확산되는 유형의 모든 사업들이 다 같이 지원의 대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들을 통해서도 과거에 이 작품에서 발표되었던 작품들이 또 유입 가능한 그렇게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들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래 보시면 창작협력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영유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들을 갖고 예술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을 함께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네트워킹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작품들을 양질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성과도 공유하고 발표하는 이런 창작협력단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들에 선정된 단체들 창작의 과정에서도 어린이 유형 그리고 본 작품에 선정된 단체들도 함께 이 창작협력단과 함께 동일한 고민들과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공모 접수는 정책협력 분야가 모두 동일한데요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서류와 인터뷰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선정단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교부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협력단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교류라던가 사업 수행 모니터링 등등이 일정들이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심의 방법입니다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5등급의 채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원 심의 기준은 보시면 사업 목적 부합성과 예술적 우수성 기대 효과가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30% 그리고 사업 수익 역량이 20%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 내용들입니다 저희 사업 설명 책자와 그 다음에 나가시면 또 저희 부스에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자료입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엔카스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통해서만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저희 지원 신청 받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제출 자료입니다 필수적으로 당연히 지원 신청서 저희 지정양식을 통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와 그 다음에 증빙 자료를 10페이지 이내로 자유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이 필수 제출 자료는 제출하지 않게 되시면 행정결격 처리가 되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의 가용 범위를 조금 확대가 되어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작 주체형 사업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두 가지 편성 항목들을 올해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체 회식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드는 업무 추진비 그리고 해당 단체에서 고용해서 운영되는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창작 활동에 참여하셔서 진행되는 예술가 분들에 대한 사례비는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사례비로 편성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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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